여러분 오늘은 2019년 7월 17일인데요. 제가 정확히 만 7년 전 딱 이 날짜에 배우로서의 공식 첫 촬영을 했었거든요. 만 7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중대 발표 날이기도 하고 중대 발표는 무엇인가? 제가 최근까지 관리하고 있던 통장 5개 중에서 3개의 정기예금을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너무 저렴한 금매물에 부동산 투자를 그리하여 올해는 배우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세입자 관리 등 책임감이 막둥해져서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